아산 온천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스파 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헬스케어 스파 산업 진흥원을 우리가 전국 최초로 설립을 했고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광남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산도 우리의 부흥에서 전국 최초의 온천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온천이라는 것이 아산을 개평하고 있고 아산을 전국 온천지구로 지금 가기 위해서 저희 아산시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온천 분야가 되는 데 있어서 아산시와 충남도가 함께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계신 내외 기인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신다면 조기에 발성합니다. 펜스케어의 새로운 발결 스파에서 찬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랑 알려주신 Autover夫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åragram 레이지만요. 이제 안경이 측정되고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